어떤 대로 그냥 쭉 해주세요 꼬니가 그 업적작을 그 이론에 만든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해봐 나 몰라 궁금해 아니 뭐 티안이 지금 어 준준 4 해주세요 자 준준 딱 준준 딱 그치 매개의 위의 락 실제로 슬픈 게 맞고 이렇게 웃을거리가 아니야 포니야 그렇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야 포니야 아니 지금 웃는건 감정인데 왜 나 아니 니가 나 웃겼잖아 나 웃길라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 퀸이 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픈 얘기가 된 건데요 진짜 좀 더 딥하게 얘기하면 저 잠깐 화연수 갔다 올게요 어 아 진짜 화생실 진짜